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을 내용으로 기위 또는 피위라하여 왕위에 오른 임금이나 높은 사람의 이름자가 나타나는 삼가는 뜻을 표하기 위해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체하거나 회계 일부를 생략했고 후대에 가면서 의미같은 한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둥국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신라 후기며 이후 고려시대포는 모든 왕이 외자였고 조선에 와서는 태종 이방원과 단종 이용위를 뺀 모두 외자를 사용했습니다. 왕이 되진 못했지만 왕족이나 왕자들의 이름 역시 외자가 많았습니다. 더불어 관련된 모든 것들도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복궁의 두 번째 문인 흥례문은 원래는 홍례문인데 청나라 건룡제의 이름인 홍력을 피해 지금의 흥례문으로 고쳤고 관음후발도 원래 관세 모살이었는데 당태종 이세민의 세와 겹쳐 현재까지 관음모살로 알려렸습니다. 이름에 흔히 들어가는 이룰 성자를 가진 이성계는 뒤늦게 이름을 2단으로 개명했고 영조는 피위문화가 불필요하다는 껴서 자신의 이름을 40년 동안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름의 일성 정일, 정은 그리고 최근에는 딸인 주애를 쓰지 못하게 개명하라는 것도 피유의 사례로 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